4라운드 최종 탈락팀 발표합니다. 아닌 것 같은데... 나는 나고 나는 나다! 어, 자기야!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! 못 버진다 그랬잖아. 그게 가능할까요? 두 팀 가운데 누가 고배를 마시게 될까요? 누가 극적으로 생존하게 될까요? 탈락 고보, 둘 중에... 너무 죄송한 거예요. 아, 저 위에 우리 팀장을 우리가 있게 했구나. 조금 삐끗거리는 걸 봐가지고 혹시 이기지 않을까? 4라운드 최종 탈락팀! 두 팀 가운데 누가 생존합니까? 아, 결과는... 누가 생존합니까? 아, 결과는... 결과는 7표 차입니다. 이수근 팀 13표, 김민경 팀 6표. 고생하십시오. 김민경 팀이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됩니다. 수고하셨어, 수고하셨다, 수고하셨다. 아, 수고하셨어. 어머니, 수고하셨어요. 뭐 이렇게 됐네요? 차라리 울고만 하나, 그치? 아, 승부의 세계는 늘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. 작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소감을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저는 제가 처음부터 팀장 안 하고 싶었고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저희 팀원들을 보고 내가 이들과 함께 간다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준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. 아, 좋아. 네. 수고하셨다, 수고하셨어. 수고하셨어, 수고하셨어. 수고하셨어, 수고하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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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. 첫 마운드 때 이거 마이크 찰 때 있잖아요. 그때 약간 좀 아 뭔가 다시 개그를 시작했다, 내가 개그 무대로 돌아왔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. 한 개의 살아있는 웃음소리 듣는다는 게 너무 좋았고 다시 한 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번의 기회를 주셔서 무대에 서서 재밌게 했는데 이제 저희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싱해줘서 고마워 아니 무슨 소리야 감사합니다